안녕하십니까? 기사 퍼스트 강사 공석입니다. 프로그래밍 언어 활용 두 번째 시가 되겠습니다. C 언어와 관련해서 지금 살펴보고 있죠. 이전 시간에 C 언어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간단한 예시를 가지고 설명을 드렸고요. 지금부터는 문법적인 부분들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말씀을 드릴게요. 데이터 타입 변수 연산자 입출력 함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이전 시간에 말씀드렸던 소스 코드, 1에서 10가지의 합계를 구하는 C 언어 소스 코드가 있었죠. 이 소스 코드 내에 이번 시간에 배울 내용들이 사실 다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데이터 타입이란 것은 여기 인트라고 되어 있는 부분 있죠. 인트, 정수형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정수 데이터, 1, 2, 3, 4 이런 숫자들 있죠. 이런 숫자들을 저장하기 위한 형식이 인트가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데이터 타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수 외에도 실수도 있고 문자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변수라는 것은 number, sum 이런 것들이 변수예요. 이런 변수를 작성하는 방법이라든지 몇 가지 설명드릴 내용이 있습니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연산자는 더쌤, 뺄쌤, 곱쌤, 나누쌤 이런 것들이 사측 연산자가 되는데 사측 연산자 외에도 여러 가지 연산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연산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등호라든지 작거나 같다, 플러스 플러스 이런 것들이 다 연산자가 되는 겁니다. 입출력 함수도 말씀을 드릴 텐데 printf라는 것이 출력 함수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출력할 때 printf라는 함수를 이용하게 되면 쉽게 프린트를 할 수가 있습니다. 출력을 할 수 있습니다. 출력 함수가 printf가 있고 또 입력 함수가 있어요. 입력 함수, 출력 함수, 사용 방법을 이번 시간에 말씀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타입에 대해서 정의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타입이란 것은 변수에 저장될 데이터 형식을 나타내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요. 변수의 값을 저장하기 전에 문자형, 정수형, 실수형 등 어떤 형식의 값을 저장할지 데이터 타입을 지정하여 변수를 선언해야 된다. 우리가 변수라는 것을 필요로 합니다. 우리가 데이터를 처리를 하려면 데이터를 저장할 공간이 필요한데 그게 이제 변수가 되는 거예요. 변수는 값이 계속 바뀌는 겁니다. 변할 수 있는 값을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이 이제 변수가 되는데요. 그런데 그 변수가 용도가 다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물을 마실 때 사용하는 물컵도 있을 거고요. 또 술잔도 있겠죠. 잔해 종류가 여러 개 있듯이 데이터 타입도 여러 가지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변수 이름 앞에다가 데이터 타입을 정의를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int라고 되어 있는데 int는 이제 정수 타입이 되는 거고요. 변수의 정의를 보시면 컴퓨터가 명령을 처리하는 도중 발생하는 값을 저장하기 위한 공간이다. 변할 수 있는 값을 우리는 변수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간단하게 int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는데 int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한번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c하고 c++, java, python, 각각의 프로그래밍 언어 관련해서는 다음에 설명드리도록 하고 이런 것들이 있구나라는 정도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c하고 c++은 거의 비슷합니다. 그리고 java하고 python, 데이터 타입의 유형이 비슷한데 조금 다른 부분도 있고요.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int는 이제 정수형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int만 있는 것이 아니라 short도 있고요. 그 다음 long, long롱도 있습니다. 차이점은 크기가 다르다는 얘기예요. int는 4바이트입니다. 4바이트. 4바이트 크기가 되는 거고요. 비트로 표현하자라면 곱하기 8을 해주시면 되겠죠. 4, 8이 32비트가 되는 거예요. 32비트의 크기가 int가 되는 겁니다. int보다 크기가 작은 데이터 타입이 있는데 short가 되는 거예요. 2바이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int를 기준해서 작은 자료형이 어떤 것이 있는지 큰 자료형이 어떤 것이 있는지 그런 식으로 구분을 하시면 되고 시험에는 정수형이 아닌 것은 이렇게 시험이 나옵니다. 1번 short, 2번 int, 3번 long 주고 4번에는 plot 이렇게 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정수형의 데이터 타입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 다음 크기도 같이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그런 식으로 구분을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암기를 좀 하셔야겠죠. 이런 것들은 암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int하고 long형이 있는데 사이즈가 동일하죠. 동일한데 조금 다릅니다. int의 의미가 조금 달라요. int는 플랫폼에 따라서 실제 크기가 달라집니다. 플랫폼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의 운영체제라든지 각종 장치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플랫폼이 32비트가 있고 64비트가 있어요. 32비트는 한 번에 처리하는 양이 2의 32승계의 정보를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운영체제가 되는 거고요. 64비트는 2의 64승계의 정보를 한 번에 처리합니다. 당연히 64비트가 더 빠르겠죠. 그런 식으로 운영체제, 플랫폼이라든지 그 크기가 다른 경우가 있는데 그 크기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int 사이즈는. 그래서 32비트 운영체제라면 4바이트가 되는 거고요. 64비트 운영체제 같은 경우에는 8바이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크기가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하나 기억을 하시고요. 이런 정수형이 있고요. 부호 없는 정수형. 정수형 중에서도 음수가 있고 양수가 있잖아요. 거기서 부호 없는 정수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정도 아시면 되고 실수형은 1.2, 4.8 이런 숫자들 있죠. 소수점 아래의 값이 있는 숫자가 실수형이 되는 거예요. 그때의 사이즈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플롯형은 이제 4바이트가 되고 더블, 더블은 당연히 2배가 되겠죠. 롱더블도 8바이트가 되고요. 그 다음 문자형, 문자형 캐릭터가 됩니다. C-H-A-R 캐릭터가 되고 1바이트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1바이트라고 얘기를 했을 때 데이터를 저장한다, 문자를 저장한다면 영문자 한자를 저장할 수 있는 크기가 1바이트가 되는 거예요. 영문자 A가 있다. 그럼 A를 저장을 하려면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겠죠. 그게 1바이트는 있어야만 영문자 하나를 저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자형 캐릭터 같은 경우에는 사이즈가 1바이트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부호 없는 문자형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것도 1바이트가 되는 거고요. 지금 설명드린 데이터 타입의 유형들은 C나 C++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C하고 C++이 되는 거고요.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하고도 거의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일부분 약간씩 다른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만 체크를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바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수형. 정수형에서 바이트형이 있어요. C나 C++에는 바이트가 없잖아요. 그런데 자바에서는 바이트가 있습니다. 바이트는 말 그대로 1바이트의 크기를 가지고 있고요. 나머지는 비슷하죠. long이 사이즈가 조금 다른데요. 그리고 실수형이 있고요. 문자형이 있고. 그리고 논리형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자바에서는. 불린이라는 데이터 타입을 이용을 하는데 논리형이라는 것은 true, false, 참, 거짓을 의미를 하는 겁니다. 어떤 연산을 했을 때 그 결과가 참이냐, 거짓이냐 이와 같은 형태로 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을 논리형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true, false true, false 형태로 해서 값을 가지기 때문에 1바이트만 있으면 됩니다. 보통 true는 숫자로 표현하면 1이 되고 false는 보통 0으로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 파이썬 파이썬은 정수형이 int 크기는 제한이 없고요. 실수형, float형이 있고요. 8바이트가 되고 그 다음 컴플렉스라는 데이터 타입이 있습니다. 이거는 16바이트가 됩니다. 컴플렉스는 복소수를 의미를 합니다. 복소수라는 것은 실수와 허수의 합으로 이루어진 숫자를 의미를 하는 거고요. 문자형의 크기는 제한이 없습니다. 여기서 종류 그리고 데이터 타입의 이름 크기 암기를 좀 하셔야 돼요. 일단 C와 C++ 기준에서 암기를 하시고 조금씩 다른 부분들 있잖아요. 그렇게 구분해서 암기를 좀 하셔야겠습니다. 변수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변수가 무엇인지는 이해를 하실 거고요. 시험에는 변수명을 작성하는 규칙이 자주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사람 이름을 작성을 할 때도 규칙이 있죠. 일반적인 규칙이 성이 이제 앞에 오고요. 그 다음 이름이 보통 뒤에 두 자로 해서 이렇게 작성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 이름을 작성할 때 규칙이 있듯이 변수명을 작성할 때도 규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규칙이 뭐 아닌 것을 찾아라 맞는 것을 찾아라 이렇게 시험이 나옵니다. 그래서 규칙을 다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보시면 영문자하고 숫자하고 언더바를 사용한다. 이것을 조합을 해서 변수명을 만들어야 되는 거고요. 첫 글자 첫 글자는 영문자 또는 언더바는 가능해요. 영문자나 언더바는 사용 가능하지만 숫자는 올 수 없습니다. 숫자가 가운데 들어가는 것은 상관이 없지만 이와 같이 숫자로 시작하는 변수명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주의하셔야겠죠. 공백 그리고 곱하기 더하기 빼기 나누기 이런 특수문자들 공백이라든지 특수문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하고 공백주고 퍼스트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 변수명을 작성을 할 때 단어와 단어를 조합해서 변수명을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와 같은 경우 공백을 주지 않고요. 언더바로 이렇게 변수명을 작성을 해주시면 돼요. 대소문자를 구분합니다. 소문자하고 대문자는 서로 다른 변수명으로 인식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SQL 데이터베이스에 가면 SQL이라는 것을 배웁니다. SQL 언어를 배우게 되는데 여기서는 대소문자 구분하지 않습니다. 다음에 나오면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변수명은 대소문자를 구분한다.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예약어를 변수명으로 사용할 수 없다. 예약어라는 것은 조금 전 우리가 데이터 타입의 유형들 이렇게 데이터 타입들 말씀을 드렸죠. 이런 것들은 프로그래밍 언어를 만들 때 데이터 타입으로 미리 정의를 해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변수명으로 다시 사용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당연하겠죠. 그렇죠? 혼란이 발생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캐릭터 더블 포 와일 이런 어떤 목적을 가지고 미리 정의된 그런 예약어들은 변수명으로 사용할 수가 없다. 변수선언시 문장 끝에 반드시 세미콜론을 붙여야 되고요. 글자의 수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변수선언 정리 좀 해드릴게요. 변수 이름 앞에다가 자료형을 정의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카운트라는 정수형의 어떤 변수가 선언이 되는 것이죠. 여기에다가 정수값을 저장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플롯해서 B 하게 되면 이것은 실수 데이터가 되겠죠. 5.3 이와 같은 실수가 저장이 되는 거고요. 처음에 5.3을 저장을 했다. 그 뒤에 그 뒤에 다시 7.1이라고 대입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기존의 값은 없어지고요. 최종값인 7.1을 B라는 변수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변수를 상수로 변경하는 예약어가 있어요. 미리 정해둔 예약어가 있습니다. const 라는 예약어가 있어요. 상수를 의미를 하는데 캐릭터에서 C라고 해서 문자 타입을 해서 정의를 했잖아요. 정의를 했는데 여기까지만 보시면 변수잖아요. 변수라는 것은 A도 저장할 수도 있고 B도 저장할 수도 있고 C도 저장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C라는 변수는 값을 변경하고 쉽지 않다. A라는 값을 계속 유지하고 싶다. 그럴 경우에는 상수화 상수로 바꿔주면 되겠죠. 그래서 앞에다가 const 라고 붙여주시면 여기다가 데이터를 만일 B라는 데이터를 저장을 하잖아요. 저장할 수가 없습니다. 상수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C 언어에서는 const 라고 예약어로 입력을 해주셔야 되고요. Java 같은 경우에는 파이널 파이널이 여기 들어갑니다. 변수 이름을 정하는 방법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우리가 변수 이름을 정할 때 int A int B 이렇게 의미의 문자를 입력하는 경우도 있지만 int int 의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는 변수인지 알 수 있도록 변수명을 정해주는 것이 더 이해가 쉽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이즈다 이런 식으로 크기를 나타내는 변수다 그런 값이 정수 형태로 입력이 된다는 것을 변수 이름으로 정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변수 이름의 일관성을 유지를 해서 코드의 가독성을 높이는 그런 방식이 몇 가지가 있어요. 카멜 케이싱 스네이크 케이싱 파스칼 케이싱 헝가리안 표기법 이런 기타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헝가리안 표기법이 실기에서 출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나머지는 한번 읽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카멜 케이싱 같은 경우에는 소문자로 시작을 한다. 그리고 단어하고 단어가 연결이 되어 있을 경우에는 단어 사이의 단락을 대문자로 표기한다. 이런 식으로 이름을 정한다. 그런 형식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중에서 헝가리안 표기법을 기억을 좀 하셔야 됩니다. 헝가리안 표기법은요. 이름 앞에 데이터 타입을 명시를 해주는 거예요. 이게 변수명이다. 일반적으로 정할 때 변수명이라고 봤을 때 이게 스트링 형식이잖아요. 그러면 str 붙이는 거고요. 그 다음 이게 int다. 사이즈는 int다. 그러면 앞에다가 붙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변수명 앞에다가 데이터 타입을 더 추가를 해서 변수명을 만드는 그런 방식을 헝가리안 표기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머지는 한번 읽어주시면 됩니다. 연산자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사측 연산자 곱하기 나누기 더하기 빼기 기본적으로 사측 연산자는 여러분도 잘 아시잖아요. 그 외에도 여러가지 연산자들이 있습니다.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증가 감소 연산자를 말씀을 드릴게요. 더셈 기호가 두 개가 연달아 이렇게 입력이 되었고 뺄셈 기호가 이어서 이렇게 두 번 입력이 되었습니다. 이게 변수 앞에 있는 경우도 있고요. 변수 뒤에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앞에 있는 경우를 전치라고 하고요. 뒤에 있는 것을 후치라고 얘기를 하는데 의미가 조금 다릅니다. 보세요. 전치 더셈 기호가 앞에 있잖아요. 더셈 기호가 앞에 있으면 일단 A를 1 증가시킨 후 사용해라는 뜻이에요. 이게 첫 번째가 되는 거예요. 1을 증가시켜라. 그리고 사용을 해라. A를 사용해라. 그 다음 아래쪽에 있는 후치 같은 경우에는 A를 일단 사용을 해라. 사용하고 난 뒤에 1 증가시켜라. 그런 뜻이 되는 겁니다. 예시를 가지고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이것을 단독으로 사용을 할 때나 플러스 플러스 K K 플러스 플러스 이렇게 사용을 할 때는 둘 다 1을 더하라는 의미로 해석을 하시면 돼요. 현재 K 값에다가 1을 더해서 그냥 사용을 하는 겁니다. 동일해요. 의미가 동일한데 처리문에서 사용을 할 때는 의미가 다릅니다. X라는 변수에 10을 저장을 하고 Y는 그냥 값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Y 값을 구하는데 구하는데 플러스 플러스 X 라고 했잖아요. 그죠? 자, X 값을 Y에다가 대입을 하는데 일단 뭐예요? 1 증가시키고 난 뒤에 사용을 하라는 얘기잖아요. 그럼 X가 현재 10이 되기 때문에 1 증가시키면 11이 되겠죠? 자, 그럼 X는 이제 11로 바뀌는 겁니다. 11로 바뀌고 11이 Y 값에 대입이 되는 거예요. 자, 그다음 후치인 경우 자, 후치인 경우에는 X를 먼저 사용하라고 그랬습니다. 자, 사용을 하기 때문에 Y에는 10이 저장이 되는 거예요. 10이 저장이 되고 그 다음 X 값이 증가되기 때문에 최초 10에서 11로 X 값이 증가되는 것은 동일한데 동일한데 처리문 안에서 우변의 값을 좌변에다가 이렇게 대입하는 경우에 그때 증가시키고 사용을 하느냐 사용하고 증가시키냐에 따라서 좌변에 있는 변수의 값은 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1을 빼주는 경우도 동일합니다. 원리는 자, 산술연산자는 조금 전 말씀드렸다시피 4층 연산자가 이런 게 있고요. 자, 나머지 연산자가 있습니다. 자, 퍼센트는 나머지 연산자예요. 그래서 A하고 B하고 자, 이렇게 퍼센트가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A가 4가 되고 B가 3이 된다. 그러면 4에다가 3을 나누어서 그때 목이 있고 나머지가 있겠죠. 그때 그 나머지 나머지가 1이 되죠. 목도 1이 되고 나머지도 1이 되네요. 그럼 나머지가 Y에 저장이 되는 겁니다. 나머지 연산자가 퍼센트가 되는 겁니다. 논리 연산자 말씀을 드릴게요. 자, 논리 연산자의 결과는 True 아니면 False가 되는 겁니다. True, False의 결과로 반환되는 그 기호가 연산자가 논리 연산자가 되는 거예요. 자, 두 개의 논리 값을 연산하여 자, True, False로 이제 결과가 반환되는 이제 논리 연산자 세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자, End, Over, Not이 있습니다. 자, End는 뭐예요? A라는 조건이 있고 B라는 조건을 End로 연결하게 되면 A조건, B조건이 모두 True인 경우에 결과가 True가 되는 거예요. 자, 하나라도 False가 있다라면 결과는 False가 되는 것이죠. 이해하시겠죠? 자, 기호는 M% 두 개를 이용을 합니다. 두 개를 이용을 하고 A는 1보다 크다. B는 1보다 크다. 자, 이게 True. 이게 True가 되어야만 결과는 이제 True가 되는 겁니다. 자, Over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Over는 이제 Tr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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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True가 되고 False, True 이것도 True가 되는 거고 True, False 이것도 True가 되죠. 자, False, False. 둘 다 False인 경우에만 False가 되는 겁니다. True가 하나라도 있으면 무조건 결과는 True가 되는 것이 Over 연산이 되는 겁니다. 자, 기호는 이렇게 세로 이제 막대 모양의 기호가 두 개가 들어가는데 자, 이 기호는 키보드에 보시면 엔터키 있죠? 엔터키 자, 엔터키 위에 보시면 키가 하나 있을 겁니다. 자, 그 키가 이렇게 자, 원기호 이렇게 나와 있을 거예요. 자, 이 키를 Shift를 누르고 누르시면 이 기호가 나옵니다. 자, 두 개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 Not Not은 뭐예요? 반전시키는 겁니다. 보수, 그런 개념이죠. 1일 때는 결과가 0이 되고 0일 때는 결과가 1이 되는 거예요. 비트에서는 1과 0값을 가지잖아요. 그죠? 1 아니면 0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A가 1이면 결과는 이제 반전이 되어서 0이 되는 거고요. 0일 때는 이제 1이 되는 겁니다. 자, 관계 연산자는 잘 아시죠? 크다, 크거나 같다, 작다, 작거나 같다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아실 거고요. 자, 등호를 두 개 자, 이렇게 연달아 입력하면 A와 B는 같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거 아닙니다. 주의하셔야 돼요. 자, 이 등호 하나가 들어가게 되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변의 값을 좌변에 대입하라는 대입 연산자가 되는 거예요. 대입해라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같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변의 값을 좌변에다가 대입하라라는 그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같다. 자, 이 두 개가 같다. 어떤 관계를 표현할 때는 등호를 두 개를 연속으로 입력을 해야 됩니다. 자, A와 B는 같지 않다. 자, 같지 않다라는 것은 수학적으로 보통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렇게 하지 않고요. 느낌표 등호 이렇게 줍니다. 자, 할당 연산자. 자, 할당 연산자는 더하기 등호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더하기 등호해서 이렇게 입력이 되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 A값을 구하는데 B를 더해서 다시 A에다가 저장을 해라.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A 더하기 B를 의미하는 겁니다. A하고 B를 더해서 A에다가 다시 저장을 해라. 만일 A가 1이 되고 B가 1이 되잖아요. 그죠? 자, 그럼 A, 현재 A에다가 현재 A가 1이 되고 B는 1이 되기 때문에 A는 2값이 되는 겁니다. 자, 뺄 점도 마찬가지예요. 현재 A값에다가 현재 A값에다가 B를 빼고 다시 A에다가 대입을 해라. 자, 곱하기, 나누기 모든 산술, 관계, 논리, 비트 연산자 모두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대신에 자, 이런 연산자가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자, 비트 연산자 말씀을 드릴게요. 자, 비트 단위로 이제 쪼갰을 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자, 사이즈가 8비트다. 자, 8비트면은 1, 0, 0, 1, 0, 1, 1, 1 이렇게 값이 들어있을 때 그때 비트 곱 할 수도 있고 비트 합 베타적 논리 합 이런 식으로 해서 비트를 연산하기 위한 연산자가 있습니다. 자,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먼저 비트 곱 자, M% 하나만 주면 됩니다. 자, M%가 두 개 있을 때는 논리 연산자가 되는 거고요. 자, AND 자, 이건 비트 단위가 아니죠. 근데 비트 연산자로 사용을 할 때는 하나만 입력을 합니다. 자, 비트 곱 AND가 되는 거예요. 자, P 연산자 1과 P 연산자 2를 각각 이진수로 표현한 후 각 비트 단위로 AND 시킨다. 즉, 두 비트가 모두 1일 때만 결과가 1. 그렇지 않으면 결과는 모두 0이 된다. 자, P 연산자 1, P 연산자 2를 이렇게 비트 연산자로 해서 AND 처리를 했잖아요. 그죠? 자, 그럼 어떻게 되냐면은 만일 이것을 자, AND로 연산을 하잖아요. 그죠? 그럼 비트 단위로 해서 각 자리별로 해서 연산을 해주면 됩니다. AND가 되기 때문에 1, 1 1이 되고 0, 1은 0이 되죠. 1, 1은 1이 되는 거예요. 이 결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두 비트가 모두 1일 때만 결과가 1이 되는 거죠. 나머지는 다 0이 되는 겁니다. 자, 비트합 뭐 비트합도 동일하죠. 자, 이렇게 되어 있다라면은 두 비트 중 어느 하나라도 1이면 결과는 이제 1이 되는 겁니다. 1, 자, 이것도 1, 이것도 1이 되겠죠. 베타적 논리합 Exclusive OR라고 하는데 베타적 논리합은요. 자, 이렇게 끝근 선으로 해서 표현을 하고요. 자, 두 비트가 같으면 0이고 다르면 1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베타적이면 1이 되는 겁니다. 서로 다르면은 1이 되는 거예요. 자, 한번 보도록 하죠. 자, 같잖아요. 그죠? 같으면 0이에요. 다르잖아요. 베타적이면 1, 같으면 0이 되는 겁니다. 0, 1, 0이 되는 겁니다. 결과가 비트 부정 자, 반전시키는 겁니다. 1의 보수의 개념이 되는 거죠. 그래서 1이면 0이 되고 0이면 1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Shift 말씀을 드릴게요. P 연산자 1이 P 연산자 2가 있고 자,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왼쪽 Shift를 의미를 하는 겁니다. P 연산자 1을 자, P 연산자 1을 왼쪽으로 Shift를 하는데 2진수로 표현한 후 자, P 연산자 1을 2진수로 표현하고요. P 연산자 2만큼 왼쪽으로 이동시킨 값이다. 자,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릴게요. 자, 보세요. 자, A라는 정수형의 변수 있고 B도 정수형입니다. 자, 3 저장되어 있고 6이 저장이 되어 있어요. 자, 이건 10진수가 되겠죠. 자, 우리는 비트 연산자를 지금 배우고 있기 때문에 비트로 표현을 해줘야 됩니다. 만일 운영체제가 32비트 운영체제가 된다. 자, 그럼 인트는 4바이트가 되겠죠. C와 C++에서 말씀을 드렸죠. 자, 보세요. 인트가 32비트 운영체제에서는 4바이트가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4, 8이 32, 자, 32비트가 되는 거예요. 그럼 32비트의 공간을 그려야 됩니다. 그리고요, 자, 이것을 쪼개서 32개로 나눠줘야 되는 거예요. 쭉 32개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자, 32개로 나누었습니다. 자, 32개의 비트로 이렇게 나누었고요. 자, 그럼 3을 2진수로 표현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자, 진법변환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에서 검색하시면 진법변환 방법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설명은 이제 생략하도록 하고 자, 10진수 3을 2진수로 변환할 때는 2로 나눠주시면 됩니다. 2, 1은 2 자, 목과 나머지가 나오겠죠. 목은 1, 나머지는 1 자, 이게 목이 되고 이게 나머지가 되는 거예요. 자, 목은 0이 되고 나머지가 1이 되겠죠. 자, 이것을 역순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1, 1이 되는 거예요. 1, 1 자, 3은 1, 1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마지막에 1, 1이 들어가는 거고 나머지는 다 0을 입력을 해주시면 돼요. 0 쭉 입력하고 자, 첫 번째 비트 있죠. 자, 첫 번째 비트는 부호 비트라고 합니다. 부호 비트 음수가 있고 양수가 있잖아요. 그죠? 이것은 양수가 되기 때문에 양수인 경우에는 0을 입력을 해주면 돼요. 됐죠? 자, 이게 32비트 운영체제 기준으로 해서 4바이트 크기로 해서 자, 인트로 해서 3이라는 숫자를 비트로 이제 표현을 한 겁니다. 자,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고요. 자, 일단 P연산자 1을 일단 이렇게 표현을 해야겠죠. 자, A를 한 개의 비트를 왼쪽 시프트를 해라 라고 했을 때 일단 3을 2진수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표현을 하게 되면 0 해서 0, 0, 0, 0 해서 마지막에 1, 1 자, 3이 이렇게 표현이 될 거고요. 자, 왼쪽으로 한 개의 비트를 시프트를 하라고 했기 때문에 이동을 해주면 됩니다. 이동, 이동 그러면 1, 1이 되겠죠. 자, 0도 다 이동을 하는 거예요. 0, 0, 0, 0 해서 전부 0이 들어가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이 비트는 왼쪽으로 시프트를 했기 때문에 값이 비워져 있죠. 여기 있는 값에서 이제 오른쪽에 있는 값이 없잖아요. 그죠? 마지막 데이터가 되기 때문에 여기는 비워집니다. 자, 이 비워진 비트를 패딩 비트라고 해서 0으로 채워주시면 돼요. 그래서 결과가 0, 0, 0, 0 해서 1, 1, 0이 되는 겁니다. 자, 0은 패딩 비트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시프트 후 생기는 빈자리에 채우는 비트 그것을 패딩 비트라고 얘기를 하고 보통 0으로 채우게 됩니다. 자, 그래서 A를 왼쪽으로 한 개의 비트를 시프트를 해라 라고 했을 때 자, 이런 결과가 만들어지는 거고요.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B 한 번 해보도록 하죠. 자, 6 자, 6을 2로 나눴습니다. 2, 3은 6 목은 3이 되고 나머지는 0이 되죠. 2, 1은 2 자, 0 1이 됩니다. 자, 역순으로 하게 되면 1, 1, 0이 되는 거예요. 자, 부호 비트는 0이 되고 나머지는 다 0이 여기 들어갔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것을 오른쪽으로 한 개의 비트를 시프트를 했네요. 오른쪽으로 하나의 비트를 시프트를 합니다. 그럼 이렇게 시프트 자, 이렇게 시프트 시프트 다 시프트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부호 비트 앞에 있는 이 0, 0이 이제 오른쪽으로 시프트가 되었겠죠. 그럼 비워져 있겠죠. 자, 여기다가 0을 입력을 해주는 겁니다. 패딩 비트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1 자, 이게 또 이동이 되면 1, 0, 0 이런 식으로 1값을 기준해서 자세히 보시면 이해가 쉬울 겁니다. 자, 1값이 이렇게 이동이 되었죠. 이렇게 이동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0, 0 해서 쭉 해서 마지막에 1, 1 라고 이렇게 시프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왼쪽 시프트 오른쪽 시프트 어떻게 하는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조건 연산자 말씀을 드릴게요. 조건이 참일 때 수식 1을 실행을 하고 거짓일 때는 수식 1을 실행하고 싶다. 자, 조건이 있으면 트루냐 폴스냐에 따라서 다르게 수식을 실행하고 싶다. 자, 그때 사용하는 연산자가 조건 연산자가 되겠습니다. 사망 연산자 항의 세계라고 해서 사망 연산자다. 그렇게 부르는 경우도 있고요. 자, 조건에 따라서 다른 수식을 실행을 한다. 그래서 그때 조건 입력하고 자, 물음표 그 다음 수식 1 콜론 수식 2 세미콜론 이렇게 마무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3하고 2하고 같다. 자, 등호가 두 개 들어가면 뭐죠? 연산자 중에서 관계 연산자가 되는 겁니다. 자, 3하고 2하고 같다. 자, 같다라는 조건은 뭐예요? 트루입니까? 폴스입니까? 폴스가 되는 거죠. 폴스가 되면은 A가 실행되는 것이 아니라 자, B가 실행이 되는 거예요. 캐스트 연산자 자, 캐스트 연산자는 형을 변환시키는 연산자가 되겠습니다. 데이터 타입을 변경할 수 있는 연산자가 되는데 자, 예시 보시면은 자, 오른쪽에 2.2는 이건 뭐예요? 실수잖아요, 이거는. 그죠? 자, 실수인데 A가 정수형이다. 예를 들어서 그럼 정수값으로 입력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것을 인트화 시키는 거예요. 자, 이것을 캐스트 연산자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데이터 타입을 바꿔주는 것이죠. 강제적으로 그럼 2.2는 이제 소수점 아래가 절삭이 되기 때문에 A에 정수 2가 저장이 되게 되는 겁니다. 사이즈 오브 연산자는 P 연산자의 크기를 바이트 단위로 계산하는 연산자가 됩니다. 인트 A는 1이다. 자, 인트 기본 사이즈를 4바이트라고 봤을 때 자, 이것을 사이즈 오브 해서 이렇게 관로로 묶어 주시면 4가 반환이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연산자의 우선순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산술 연산자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산술 연산자가 곱하기, 나누기, 나머지 그리고 덧셈, 뺄셈이 있다라면 1 더하기 2 곱하기 4가 있다라면 기본적으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결합이 되는 순서가 맞아요. 하지만은 우선순위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곱셈이 덧셈보다는 우선순위가 더 높잖아요.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2 곱하기 4를 먼저 처리를 하고 그 다음 2를 더하는 순서대로 처리가 되는 겁니다. 우선순위를 알아야만 제대로 된 결과를 만들어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산술 연산자가 우선순위가 높습니다. 하지만 그 위에 단항 연산자가 있습니다. 자, 이런 항이 한계일 때 연산이 되는 이런 것들이 단항 연산자가 되는 거고요. 결합법칙 자, 결합되는 순서는 예를 들어서 더하기 더하기 A라면 자, A에 대해서 증감 처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결합되는 그런 순서가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단항 그 다음 산술 shift 관계 비트 논리 이런 순서대로 이제 우선순위가 된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겠습니다. 출력함수 입력함수 말씀을 드릴게요. 프린트 F 기억나시죠? 프린트 F에서 심표 자, 앞부분이 서식 문자열이 되고요. 뒷부분이 이제 변수가 되는 거예요. 자, 어렵게 이제 설명이 나왔는데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변수를 %D라고 돼 있는 자, 이 문자에다가 넣는 거예요. 자, %D가 뭐냐면 뭐 뒤에 정리를 해드리겠지만 서식 문자가 되는 겁니다. 자, 문자에 서식을 정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D 하게 되면 십진수 정수를 의미하는 겁니다. 서식 문자열이라고 해서 이 변수를 서식 문자를 여기서 지정을 해준 거예요. 위치라든지 만일 %D가 여기 있다라면 이 위치에 출력이 되겠죠. 그래서 서식 문자열은 변수 유형에 맞는 서식 문자열을 이제 입력하는 부분이 되는데 서식 문자열에 제어 문자를 넣어 출력물의 위치를 조정할 수 있다. 자, 제어 문자는 또 뭐냐면 여기 보시면 역 슬래시 N 역 슬래시 N 이렇게 들어가 있죠. 이게 제어 문자가 되는 거예요. 자, 이 제어 문자를 이용하게 되면 이것은 내가 출력하고자 하는 이 결과물의 위, 아래로 해서 한 줄을 띄워줘라. 자,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U라인이 되고요. 커서를 다음 줄로 바꾼다. 그 말하고 동일한 겁니다. 제어가 여기 커서가 여기 있다가 역 슬래시 N을 만나잖아요. 그러면 커서가 다음 줄로 이렇게 이동이 되는 거예요. 바꾸고 출력하고 출력하고 그 다음 또 커서를 다음 줄로 이동을 하죠. 그럼 제어가 여기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출력 결과가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만일 이게 없다라면 결과만 이렇게 딱 출력이 되는 겁니다. 자, 이게 제어 문자가 되는 거예요. 서식 문자라든지 제어 문자를 이용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넣어서 결과적으로 출력물의 위치를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변수 서식 문자일에 순서에 맞게 출력할 변수 이렇게 들어가고요. 자, 입력 함수도 형식이 비슷합니다. 자, 데이터를 받아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죠. 자, X라는 값 Y라는 값을 받고 싶어요. 받아서 자, 이 더한 결과를 출력하고 싶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죠? 자, X, Y 값을 키보드로 받고 싶어요. 그때 사용하는 함수가 스캔 F가 되겠습니다. 서식 문자열 들어오고요. 자, 변수가 아니고 변수의 주소가 들어갑니다. 서식 문자열은 변수 유형에 맞는 서식 문자열을 입력을 하고요. 프린트 F 함수하고 동일합니다. 변수의 주소는 데이터를 입력받을 변수를 입력을 하는데 하는데 변수의 주소로 입력받아야 됩니다. 변수의 주소로 입력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변수의 M%라는 주소 연산자를 붙여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M% X, M% M% Y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X, Y가 변수가 되는 거고요. 여기에다가 M%를 붙여줘야 됩니다. 자, 그런데 M% 주소 연산자를 붙이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예외적인 경우가 있는데 배열 변수인 경우에는 M% 없이 입력을 할 수 있습니다. 자, 배열의 개념을 다음에 말씀을 드릴게요.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주택이 단독 주택이 있고 아파트가 있잖아요. 자, 아파트가 이제 배열이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변수는 단독 주택 느낌의 어떤 그런 형식을 생각하시면 되고 배열 변수는 1층, 2층, 3층, 4층에서 10층까지 있다면 구조가 다 동일하죠. 동일한 형태의 변수를 선언할 때 10번을 선언하는 것이 아니라 배열 변수로 해서 한 번만에 이렇게 정의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변수, 배열 변수를 이제 선언을 할 수가 있고요. 그때는 이제 M% 없이 그냥 A 변수 이름 이게 배열 변수가 되기 때문에 그냥 M% 없이 변수명을 그대로 입력만 해주시면 됩니다. 자, 퍼센트 D 데시멀 10진수는 이해를 하실 거고요. 8진수, 16진수, 문자, 문자열 각각의 서식 문자열 암기를 좀 하셔야겠습니다. 그래서 퍼센트 D라고 하게 되면 썸 값이 55 10진수 기준에서 55라면 이것을 8진수로 출력을 하게 되면 6, 7이 돼요. 8진수 6, 7이 되고 이거 어떻게 바뀌는지 아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럼 X는 16진수가 됩니다. 3, 7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결과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서식 문자열을 어떻게 주느냐에 따라서 출력 결과는 달라지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문자가 있고 문자열이 있는데 차이점은 문자는 A, B 이런 식으로 문자 하나를 의미하는 거고요. 자, 문자열은 기사, 퍼스트 이런 식으로 해서 문자가 쭉 나열된 것을 문자열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제어 문자 조금 전 말씀드렸던 역슬래시 N 자, 이거 이해를 하시면 나머지는 크게 어려운 거 없습니다. 자, R 들어가게 되면 커서를 그 줄의 맨 앞으로 이동을 해라. 자, 줄이 있으면 맨 앞으로 커서를 이동을 해라. F는 한 페이지를 넘긴다. 다음 페이지로 간다. B 커서를 그 줄의 한 문자만큼 앞으로 이동한다. 커서를 그 줄에서 한 문자만큼 앞으로 이동하는 거예요. 자, 백스페이스 키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T는 탭키 생각하시면 됩니다. 커서를 그 줄의 탭만큼 이동을 해라. 자, 여기까지 해서 이번 시간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수입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오십시오.